드디어 드디어 TS 샴푸가 왔어요 우리 히어로가 선전하는 TS 샴푸 우와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온입을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샴푸가 너무너무 많네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작은 사진도 왔고요 이렇게 예쁜 우리 히어로의 큰 사진도 왔고 머리가 정말 정말 반짝반짝 정말 정말 예뻐요 우리 히어로의 샴푸 너무너무 좋고 주문해서 히어로와 함께 쓰는 이 샴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히어로 샴푸 너무 좋죠 큰 거 샘플도 왔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히어로의 사진이 왔다는 겁니다 히어로가 선전하는 히어로가 CF로 찍은 이 샴푸 와 TV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거기다 인성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히어로 CF 샴푸 TS TS 작은 사진 너무 예쁘잖아 와 점점 더 멋있어지는 히어로예요 TS 샴푸 우리 히어로와 함께 정말 좋다 나도 TS 샴푸로 머리 감고 머리가 반짝반짝 정말 좋은 샴푸가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S 샴푸 와 이제 우리 코니 오늘 D 마이너스 3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무척 바쁘시죠? 히어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볼 때마다 웃음이 빡금빡금난답니다 너무 좋아서 날 생각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서 옷도 준비하고 봉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 우리 콘떼 만나요 히어로님 그 멋진 모습 댄스하는 모습 열창하는 우리 영웅시대와 함께 우리 콘떼 만나요 오늘도 TS 샴푸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영웅이 사진 보면서 정말 행복하대요 자 오늘도 야오니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하는 우리의 히어로 야오니 오늘도 간행 간행 간행이에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